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기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심한찬 새봄이 시작되고 내일 모레는 경칩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심한찬 새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전쟁 난민이 발생해서 어린아이의 우유라든가 피복이라든가 말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매하던 차에 사랑의 인류민표 2000살은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마다 1%의 정기금이 거의 모아져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제공하려고 결심을 붙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여러분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